안녕하세요. 오늘 또 부자되는 이야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돈이 모이는 습관 4단계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비에는 능하지만 돈 다루는 데는 서툰 당신. 지금 당장 돈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합니다. 출퇴근길에 택시를 탈지 지하체를 탈지를 선택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얼마나 넣을지 고민하며 점심시간에 사 먹는 밥과 커피의 가격을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줄 선물의 크기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돈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는 돈을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에 익숙하지만 제대로 돈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돈 공부를 해야만 비로소 능숙하게 돈을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항목을 잊고 본인에게 해당한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돈 공부가 필요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돈만 많으면 일하는 말을 달고 산다. 커가는 아이와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보며 한숨을 내쉰다. 월급이 적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매번 좌절한다.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돈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비롯된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점점 더 돈과 멀어지게 합니다. 돈 공부는 처음이라 해서 돈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사례와 저자의 경험담을 담아 돈의 법칙과 상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저자의 특급 비법이 담긴 투자 시나리오도 공개합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돈과 친해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습관을 조금 바꾸면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4단계 완성 돈이 모이는 습관. 많은 사람이 돈 공부를 하기도 전에 돈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재테크서를 이것저것 찾아보고 강연도 찾아 듣습니다. 하지만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테크서 여러 권을 읽어 보았는데 막상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책에 나온 대로 했는데 여전히 통장 잔고가 바닥이에요. 라는 하소연을 쏟아냅니다. 대부분의 조언이 소용없는 이유는 저자와 강연자의 상황과 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큰 돈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어서 시작부터 좌절감을 맛볼 때가 많습니다. 막상 정답돈이 있어서 배운 대로 실천해 보더라도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아 당황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돈 공부는 처음이라는 돈 모으는 것부터 첫 투자를 하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총 4단계로 나누어 알려줍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에 반박하고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1단계에서는 이자가 적더라도 적금을 부어 천만 원을 만들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미래를 예측해 보기를 권합니다. 2단계에서는 97대 3의 법칙을 소개하고 관심 투자 분야에 대한 공부법과 100 곱하기 10 법칙을 활용한 투자법을 안내합니다. 3단계에서는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투자 고수로 거듭나기 전 알아야 할 수칙을 일러줍니다. 이 책은 돈을 모으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하는 투자 고수에게도 적절한 조언을 건넵니다. 책을 읽고 나면 독자는 어느새 남의 말에 갈팡질팡하지 않는 단단한 돈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시인이 먹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돈을 바라봅니다. 원시 시대에는 먹이가 눈에 보이면 배가 불러도 바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먹을 게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당장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기회를 놓칠세라 허겁지겁 투자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당장의 수익에만 관심을 갖고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죠. 97%의 사람이 이런 패턴으로 행동하고 나머지 3%의 사람만이 돈에 대해 상식적인 접근을 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97대 3의 법칙을 발견하고 3%의 사람이 되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의 사람은 돈과 삶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력 없이 돈 버는 것을 경계하고 꾸준히 돈 공부를 하며 차근차근 투자합니다. 그렇기에 근거 없는 행제의 유혹이와도 합리적인 의심으로 물리칠 수 있고 운으로 본 돈에 집착하여 더 큰 돈들을 잃을 우울을 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미리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그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전까지 97%의 평범한 사람도 돈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3%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이 당신을 3%의 사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내일 또 따뜻한 부자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